1, 2, 3. 우리 내게 시작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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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 나는. 배 하나도 없네. 배가 보다 목매는. 좋아요. 배가 안 나오고. 제일 멋있게 나왔어. 여기 하면 나온 중에서. 그렇지? 이야.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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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볼 빨간 짱이.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 원래 빨간색. 원래 빨간색.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야. 아, 아. 아, 아. 아하. 뭐야? 아, 아. 아. 안경을 안 쓴 거예요. 물속에서 눈뜨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선정수 수경. 어? 우와, 도전하다. 해양. 해양으로. 해양.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이시다.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는데요. 접영 먼저. 네. 접영 수업 진행할게요. 우와. 접영 못해요? 네, 오늘 그래서. 접영. 접영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접영이 제일 멋있죠. 네. 한번 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허리를 먼저 움직이는 것 먼저 살짝 느낌을 잡아드릴 거예요. 허리를? 네. 네. 그러면 제가 허리를 잡고 움직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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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힘을 빼주셔야죠. 그. 통나무처럼 이렇게 떠계시면 안 돼요. 힘 빼주시고요. 네. 웨이브 해보셨죠? 여기서. 머리에서. 이렇게. 그렇죠. 약간 느낌 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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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만. 바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발을 그냥 다 눈이 놔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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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속에서 입어줘야 되는데. 움직여 드릴 테니까. 네. 그냥 윗도 따라오시면 돼요. 원래.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제 상생님이 지금 좀 웃긴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는 방금 했던 웨이브하고 활동작 두 가지를 다 합칠 거예요. 네. 완성입니다. 그렇죠, 완성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빨라. 네. 그래서 타이밍만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떠서. 눈 속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올라갈 때. 팔로 물을 당겨주세요. 당겨주면서. 물 밖으로 나가는 거 하나. 그리고 손 돌아오는 물. 네. 아리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표정이 되게 웃긴다. 네, 가볼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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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이야.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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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웨이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웨이브 전신까지도 웨이브. 아, 요즘이죠? 웨이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출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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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방이 은근이가 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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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 여러분. 올라가자. 와 진짜. 진짜. 수영해도 돼요? 네 수영해도 돼요. 수영 한번 좀 갔다 오세요. 응? 아들이 수영 잘하시니까 한번. 그래. 수영해, 수영해. 수영해, 수영해, 수영해. 너보다 더 빨리 가지. 더 빨리 하자고요? 아버지야? 우와. 우리 아버지. 예전에 태인사 계속해서 수영하다가 생각난다. 우리 아버지. 가볼까요 우리 같이? 아무도 없어. 끝까지 가볼까? 준비. 맞아, 가보자.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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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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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 빨리 출발한 것 같은데? 우와, 우리 수영 잘하네? 아, 잘해, 잘하네. 옛날에 자기가 동영상에서 하던 수영이 아직. 응? 아직 살아있네요, 근데. 저희도가 수영하다가도 누구만 좀 훈났잖아. 왜, 왜, 왜. 너무 말리니 어디 갔다고. 맞아, 맞아. 기억나는 것 같아. 그때. 근데 아버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미끄럼틀 씨나 한번 갈게요. 야, 이거 아... 야, 웃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 밝게, 밝게. 팔을 들고 빼요, 팔을 들고 빼요. 이렇게? 네, 네. 아, 예. 아이고. 얼굴이 먼저 들어가 버렸는데. 야, 이렇게 하면 얼굴에 안 들어오죠? 열정샷, 열정샷 되세요? 어. 엑션, 엑션. 갈게요, 가실게요. 너 일로 와봐. 아, 멋있다. 너 이거 신민의 시간에 해봤어? 네가 해봤어? 해봐. 해보라고. 네가 해보라고. 아, 이거 물이 그냥, 입으로 그냥 들어와. 아, 니네 이거 시뮬레이션 같은 거 다 해보고 저걸 해야지 그냥. 아니, 풀하지 못해 미안해서 하긴 했었어요. 해봐. 아무렇지 않은 척. 내려와. 아, 소리 내고. 해봐. 으응. 아, 당신이 춤을 추냅니다. 하하하하하하. 떼어, 오케이. 저도 좀 많이 붙을게. 오케이. 빠지러 가자 물에 빠지러 빠지러 가자 사랑에 빠지러 일상을 버리고 생각을 멈춘 채 잠시만 쉬러 가도 괜찮아 아 멋있어졌어요? 멋있었어요 오케이 이거 후렴 됐고 형은 저기서부터 혹시 버터플라이를 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 와 버터플라이를 안 되지 버터플라이를 어떻게 집고 하는 척하는 거 그래 이거 버터플라이를 담아면 돼요? 자 돌았어요 돌았어요 돌았대 돌았대 어디서? 정금만 넣어도 돼 정금만 넣어도 돼 정금만 넣으면 돼요 정금만 넣으면 돼요 네 네 네 네 대겸으로 액션 액션 다시 끄려 준비할 필요는 없어 준비할 필요는 없어 멋지다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컷 형 컷 좋아 좋아 형 이번에는 일찍 할 건데 형 형 배영 하시죠 배영 배영으로 오면서 준비할 필요는 없어 저거 안 쳐다보겠어요. 빨리 와주세요. 비밀 집으로. 또 안 쳐다보겠어요. 비밀 집으로. 어디로 가, 이렇게 가, 대형을?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프레임 2인에서 프레임 아웃이에요. 그랬더니 헤름 타임. 자, 가실게요. 원, 투, 쓰리, 포옹. cinquia, p-doll-il-o-o-o-o-o. 하하하하 하하하하 짱짓고 형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했어, 잘했어. 하하하하 오!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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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너무 멋있어. 아니. 포함하고 멋있어. 계획? 계획한 대로 너무 잘하고. 그렇죠. 제가 너무 뿌듯해요 형. 아 너무 멋있어. 자, 제 부분 제 파트 어때요? 우리가 수준 카메라가 있어요. 어. 액션캔보다 더 비싼 거. 요거를 물 쏘는 상이 눈 뜨실 수 있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수준 카메라 감독님. 수준 카메라 감독님. 오늘은 내게 고백할 거야. 상관하지 마. 대답하지 마. 나 상관없으니. 내 맘을 알아줘. 그때만 있어줘. 되게 긴데요? 더 얇게. 그걸 다 하라고? 근데 어떻게 작아서 안 들어가지 않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나 노래를 근데 끝까지 계속 하라고? 물에서? 형, 근데 별로 안 길어요. 30초 정도. 해 봐. 오늘은 내게 고백할 거야. 더 얇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형, 하는 데까지만 해 보세요. 하는 데까지만. 내게 고백할 거야. 야. 음악, 음악. 음악, 스피커 내가 들고 있을게. 안간 없으니. 불을 뜨라고? 네. 네. 하자 아니야? 여기서 이제. 어? 세, 세. 아, 아. 그러다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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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형, 근데 원래 남자들이 이제 활력, 뭔가 이 기운. 기운, 어. 그게 뭐냐면 냉. 냉 차가운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들어가잖아요. 홀으면 쫙 올라와요. 뭐 이거 하고 할 필요 없이. 야, 얘는. 개구건대 들어가야죠. 개구건대 들어가야죠. 자기가 형, 남자가 아니라면 들어오지 마세요. 자기가. 아, 이거 게임 칠 수 없지. 1도 안 된다. 들어오지 마. 고점이 들어와. 나 8 이상일 거예요. 나 들어갑니다.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혹시나 자기가 2도 안 된다는. 마세요. 야. 아니, 싫어하네. 야, 오늘이 여름축 지금 되게 선선한 날이거든. 외국인데, 외국. 썸베드 하나 생각하면. 아, 또 루틴 나왔어. 루틴. 야. 루틴. 야. 야, 이거. 야, 이거 방향을 알려주는데 또? 야. 어디로 들어갈 거야? 어디로 들어갈 거야? 야, 들어가라고? 야, 진짜 들어가. 야, 가슴 이거 좀 해. 아, 바로 시작이야? 야, 이렇게. 아, 이 친구이 야성적인 거 봐. 야, 이 친구. 야, 대단하다. 끝까지. 여름을 많이 싫어하네. 야, 차지. 야, 들어와. 나오지 마. 야! 아하하하하! 야! 오, 야! 오! 아, 좋다! 아, 그래! 아, 이사메르카는 없어요? 천연하게! 더위가 안 가시는구나, 아직! 어우, 얘 살찐 거 봐! 어우, 얘 살찐 거 봐! 형, 어우, 살찐 거 봐! 야! 날씨 좋다! 아니, 얼음장이야, 얼음장이야! 9.2! 들어와! 아, 진짜! 와! 어, 야! 어, 야! 어, 야! 야! 이거 다 못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야! 와! 오, 멋있다! 와, 야! 찰흙으로 비친 것 같아! 와, 야! 야, 너 아기 같아! 가자! 와! 야, 너희 다 벗고 난리야! 가자! 야, 저 형 나보다 더 와봐! 가자! 완력을 위해서, 어? 자, 오케이! 내가 파이팅을 외쳐줄게! 일단 여기 형, 여기 일단 칠해요! 진심 칠해! 야, 한번 해봐! 맞다, 멋있다! 아이고야, 저 어깨 봐! 와, 어때? 티 입고 들어가도 되는 건데! 그래, 티 입고 들어가! 오, 야! 어우! 야, 형! 나 심하려고 해? 재성아! 재성아! 잠깐만! 이거 너무 작아! 남자! 열망하라! 열망하라! 머리 끝까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자. 머리 끝까지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손 잡고 손 잡고. 머리 끝까지 한번 봐. 자 머리 끝까지. 하나.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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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댄스는 소리를 잘해요. 너무 너무 좋아.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형님 너 팬티에요? 너 팬티에요? 원래 너 팬티지. 하나 둘 셋! иль! harmon & 시정들은 근데 왜 저래. 야! 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수영 보고 있었는데? 시청자들이 형 방향했어. 누구였어? 저 신경 쓰느라고? 도망이 들었나? 도망이 들었나? 도망이 들었나? 저 종량제 봉투 같은데? 이게 않아? 야, 이 정도는 이거 줘야지. 민석아, 완전 굴욕적으로 넘어트려. 제가 다 해볼게요, 형. 완전 굴욕적으로 넘어트려. 신경 쓰 먹고